펭귄 비치 펭귄 비치 펭귄 비치 펭귄 비치 펭귄! 여기는 전 세계 18마리 종의 펭귄 중에 다섯 종이 사는 볼 수 있는 곳이에요 irimacha Nor can i 할 어휴 저 인형이에요 인형이잖아 인형이잖아 누가 봐도 인형있다 그래도 왜 이러는 거야 너무 귀엽다고 생각했잖아 이거 앞에 있는거 들여야할거 같아요 얘 아니야 interesting 얘가 왔잖아 나는 펭귄이 새만한줄 알았어 야 안혁무 일 열심히 하네 일 열심히 해 아주 진정성이 없어 일 열심히 하네 아주 그냥 난 저렇게 조그마한 행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있어요 있어요? 꽤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있어요? 너란 눈? 눈이 도래? 못 찾겠더라고요 저거 좀 당겨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있는 거 맞지? 저기 있는 거 맞지? 저기? 어 갈매기 옆에 갈매기인가? 저 갈매기 옆에 저게 다 펭귄이에요? 저게 다 갈매기잖아 다시 볼래? I see it 보여? 완전 보여 너무 귀엽죠? 뭐야 숨바꼭질하는 거예요? 너무 귀엽죠? 어머어머어머어머 세계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돼서 현재 전세계에 한 4천에서 5천 마리? 진짜 되게 희귀한 걸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눈이 되게 신비롭다 너무 예쁘죠? 약간 영적으로 보여요 지금 걷고 있구나 지금 걷고 있구나 예 뭐야?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라 귀여워 두 마리 있는 것 같은데? 두 마리 뭐야? 두 마리 있다 와 저 발 좀 봐 어머어머어머어머 쟤 너무 귀엽다 그래 왜냐면 여기가 더 하얘 여기가 마지막으로 우와 대박인 것 같아 진짜 나는 가서 펭귄만 보고 와도 여행에 만족할 것 같아 전 진짜 이번 여행에서 저게 최고였어요 확실히 이야 진짜 이건 라이프템 익스페리언스야 완전 진짜 물개가 펭귄을 잡아먹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인거지 우와 이것도 너무 신기해 뭐야 언니가 먼저 왔어 언니가 먼저 왔어 와 이것도 너무 신기해 ㅋㅋㅋㅋ 자막이 쟤 와 노을 펴크 이런 거 supplemental 스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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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펭근드 요만해? 말도 안 돼 아 요만해 요만해 내 짓 진짜 저거는 표현할 수 없어요 네 와우 뭐야? 진짜야 진짜야 아니야 아니요 우리는 그들을 채워준다 그들이 탱을 더 나서 우리는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잘 보여줄지 않고 우리를 소원을 보게되어 어린이 chari 의 전자 this is crazy Hue can smell them How old is it? 아... these would be about 8 weeks 8 weeks We have hundreds of penguins here Lisa Normally is it always here? I mean like... We see penguins everyday Every day 너무 귀엽다 새 같아요 진짜 진짜 펭귄이라고 말 안 하면 그냥 새인 줄 알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웠어 귀여워 부끄럽다 싸우고 있어 싸운다 쟤네들이 원래 저기다 둥지를 터요? 둥지를 트는 곳을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어주려고 만들었죠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지 물개한테 당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지금 안전하게 만들어준 거야 그리고 저기를 열었을 때 소리 지르지 않고 만지지 않으니까 저 친구들이 저걸 열어도 도망가지 않게 연주ateur, 2개, 6번 정도 두 개의 몽골 줄이야 사실 이 몽골이야 네 와우 진짜 따뜻해 그리고 제가 더 보여드릴께요 네, 블루와이드 펭귄이에요. 어머. 블루와이드 펭귄이에요. 룬이 푸른색이네. 푸른색이네. 귀여워라. 쟤네 왜 이렇게 귀여워요? 세상에. 저기 다 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 리틀 블루 펭귄 같은 경우는 현존하는 펭귄 중에서 제일 작은 이렇게 작다고 보시면 돼요. 다 커도 키는 한 30cm? 몸무게 한 1.5kg? 정말 작은. 어떻게 보면 인형 같은. 그래서 이제 만만하다 보니까 천적들이 많아요. 먹이로 삼기 좋은. 진짜? 너무 좋죠. 네. 어떻게 하는지? 네. 네. You said before you get lots of cruise ships in but you don't get many tourists coming on planes to visit? Not as many as you should. The reason is we are not government or council owned. We are private family. That is why. You know this tour in our farm . 오, Powisin Manpeng! We have been offered millions of dollars to build hotels here and we've said no. Really? 전화를 듣고 되게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훌륭하시다. 아니, 그런데 저기 80만 평이나 되는 돼지잖아요. 저기 지금 유지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 그래서 물어봤죠. 페리가 다른 직업이 또 있더라고요. 아주 능숙하게 하는 다른 일이 있는데 금방 또 나와요. 진짜요? 바쁘시다. 양? 양 때 목장을 하시는 거예요? 네, 목장도 따로 하세요. 아, 귀여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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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녀는 페리 좋아해요. 너무 귀엽죠? 양도!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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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우? 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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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요? 수우가? 양머리를 하는 거지 뭐 우와! 우와! 나 처음 봐! 우와! 우와! 어머 양들 되게 뚱뚱하다 이렇게? 우와 대박! 나보다 밥값을 잘하는 것 같아 어머 양이 막 점프도 하네요 막 서로 넘어서 당겨요 급한 친구들은 뉴질랜드의 양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500만 마리 2,500만 마리 양 구자 고생했어 양을 양껏 키우네요 양을 양껏 키우네요 네! 이것은 고생과 고생입니다 뉴질랜드의 양은 이 크기의 양은 영국에 30명의 양은 30명의 양은 여기 뉴질랜드의 양은 테크니콜의 양은 저의 양은 저의 양은 2,500만 마리 이야 30명이 할 거를 둘이서 한다는 거잖아 대단한데? 2,500만 마리 소도 키워?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귀여워 가까이서 보여주신다고 해서 귀여워 난 이런 거 처음 봐요 어떡해 안 보고 대단하다 힘이 진짜 좋아 보였어요 처음 번져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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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했어 되게 촘촘하고 머릿수치 많아서 네 물이 진짜 많다 물이 진짜 많다 진짜 따뜻하겠다 지금이 양털을 깎기에 진짜 좋은 시즌이라고 해요 모든 사업하는 분들의 로망이죠 뉴질랜드 가서 양털 깎는 거 드디어 희봉을 보여주시는 거죠? 맞아요 사람 머리 깎는 바리깡이랑 비슷한 3,600만 마리 와 몰라요 근데 진짜 위험하대요 오케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도착해서 제가 도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케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너 이리 와 뭐 거의 그런 분위기구나 치는 거잖아 맞아 맞아 어머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 얌전히 있네요 얌전히 있네요 와 너무 어머 어머 너무 편해 보여 자세 너무 안정적인데요?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 다리로 딱 잡고서 와 와 아무나 가서 양털 깎는 거 아니니까요 아 이게 왜 위험한지 설명을 드리니까 알 것 같아 어 이게 너무 세 어 왜냐면 양털이 뭉쳐있으면 엄청 엉켜있잖아 맞아 양이 편안해한다 어머어머 맞아 힘들어 많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양 다리가 왜 이렇게 짧아요? 귀여웠죠? 어머어머어머어머 전부 털이었어 네 털빨이었어 근데 원래 진짜 진짜 빨리 하시는데 저희 보여주시려고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어머어머 네 와우 너무 귀엽죠? 비포 앤 애프터 딱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저렇게 1분 1분 천천히 깎아서 1분 1초였어요 나는 양이 막 반항하고 저항할 줄 알았는데 한 번 깎이면 이제 시원하거든 이게 이제 그 맛을 알거든 그럼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뉴질랜드에서 대회를 해요 누가 제일 빨리 깎나 9시간 만에 660마리를 깎아서 세상에 한 마리 깎는데 1분도 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천천히 천천히 깎는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진짜 양껏 다 깎네 진짜 아니 말 그대로 이것도 엄청 대단해요 많다 짱이죠? 우와 나 상상도 못했어요 양돌 깎기 쉬워 나 태어나서 처음 봐요 우와 우와 사과법질도 아니고 개일 줄 알았던 얘기예요 중요한 건 가격이 중요한 거지 1kg당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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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3,000원? 1,000원? 다시 1,000원? 방귀쇠가 있어? 그렇죠. 가축에 대한 방귀쇠를 분대요. 그게 뭐야? 방귀를 낄 때마다 카운트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방귀 뀌면 냄새가 나잖아요. 주로 메탄 성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메탄이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세금을 빌리면 좀 적게 키우지 않을까라고. 이름이 방귀쇠지 그냥 환경세네요. 그렇죠. 아니... 쟤들이 방귀를 끼고 싶어서 끼는 게 아니라 생리적인 현상으로 방귀를 끼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아니, 사람보다 더 많이 저렇게 있는 나라에서. 그렇죠. 쟤네들한테 저렇게 하면 그걸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트랙터 시위. 나세금 못 내겠다라고 해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가격이 중요한 거지. 금액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저거 많이 합니다. 낙농업이 발달한 덴마크 같은 경우는 14만 원. 너무 비싸다. 네, 한 마리당. 와, 양털 몇 마리 깎아야 되네.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 정도니까. 이게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아직 부과하진 않아요. 1,000만 원을 2,500만 원이니까. 2,500만 원이시니까. 1,000만 원이시니까. 1,000만 원이시니까. 1,000만 원이시니까. 억대로 이제 돈을 내셔야 되는 거죠.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이제 아직 안 나왔지만. 아, 대단체 benefic이에요. 그냥 생긴 인정으로 다시 돈을 내셔야 되는 거죠. 4,000만 원이시니까. 아, 적용습니다. 제妻과는 우리에게도 돈을 잃고 다니는 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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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을 2년을 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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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을 3년을 2년을 3년을 3년을 2년을 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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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많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의 꿈을 안 무서워하지 않으면 꿈은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같아요. 나도. 그리고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멋진 어린 날씨. 지금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셔서 한국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면서 이 시각 세계의 운동을 내가 한 10년간에 한국으로 공격을 하는것은 이 시각 세계가 이렇게 됐을 때 너무 많이 노력했을 때 이 시각 세계가 공격을 하는 것에 이렇게 해서 그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너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에 그렇게 완성되었을 때 그는 더 전혀 차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재미있어요. 내가 스트레스에 대해 좀 더 듣고 싶어요. 알아요? 감사합니다. 가까운 사람보다 이렇게 낯선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그럴 때가 있지. 좋았다, 좋은 하루였다. 정말 멋졌어요, 저 나를. 감사합니다.